법원 조직법 제1편 총칙 제1조 묵적 2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의 권한 1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제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제 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3법원은 등기, 호적, 공타,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물을 관장 또는 감독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1995년 12월 6일 제3조 법원의 종류 1법원은 다음에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2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에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극원할구역안의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 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두 개를 합하여 한 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년 1월 29일 3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 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년 1월 29일 제4조 대법관, 일대법원의 대법관을 둔다. 2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제5조 판사, 일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2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의 판사를 둔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3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6조 직모대리, 일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규관할구역안에 하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모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심판권의 행사, 일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하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의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의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반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년 8월 5일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 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 판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1999년 12월 31일 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 판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2001년 1월 29일 오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1년 1월 29일 재팔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의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구조, 사법행정사무, 일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이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에 지휘, 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대 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철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재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4년 7월 27일 제구조회의, 판사회의, 일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지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이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조, 각급법원 등의 사무국, 일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사무국에 국을 둘 수 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이제 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의 과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 사무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2001년 1월 29일 3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 이사관 또는 법원 부의사관으로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과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 부의사관 또는 법원 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 부의사관,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또는 등기 사무관으로 보완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1996년 12월 12일, 2001년 1월 29일 사사무국장 및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2편 대법원 제11조, 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 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3조, 대법원장, 일대법원의 대법원장을 둔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대 법원장이 과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 심판권, 대법원은 다음에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1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1.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제항고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5조, 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법관 회의의 구성과 의결 방법 1.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대법관 회의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회의 사항은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05년 3월 24일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 규칙의 재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 수집, 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 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8조, 위임사항, 대법관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법원 행정처, 일사법 행정사물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행정처를 둔다. 이 법원 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송무, 등기, 호적, 공타, 집행관, 법무사,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물을 관장한다. 개정 1996년 12월 12일 제20조, 사법연수원, 판사 및 예비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21조, 법원 공무원 교육원, 법원직원, 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공무원 교육원을 둔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1995년 12월 6일 제22조, 법원 도서관, 재판 사무위 지원 및 법률 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 법령, 문헌, 사료 등 정보를 조사, 수집, 편찬하고 이를 관리, 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도서관을 둔다. 제23조, 대법원장 비서실 등 일대법원에 대법원장 비서실을 둔다. 이 대법원장 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물을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3대법원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4대법원에 대법관 비서관을 둔다. 5대법관 비서관은 사극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24조, 재판 연구관, 1대법원에 재판 연구관을 둔다. 2재판 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3재판 연구관은 판사로 보호한다. 제25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의 2, 법관인사위원회 1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년 3월 24일 제3편 각급법원 제1장 고등법원 제16조 고등법원장 1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2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호한다. 3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4고등법원장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국원안을 대행한다. 5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 비서관을 둔다. 6고등법원장 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27조 부 1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2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3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4대 법원장은 재판 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에 불허하여금 그관할구여간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년 7월 27일 제28조 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에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1990년 12월 31일 1994년 7월 27일 2001년 1월 29일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1. 지방법원 단독판사,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장 특허법원 제28조의 2. 특허법원장 1.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2.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부한다. 3.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4. 제26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의 일을 전용한다. 제28조의 3. 부, 1. 특허법원의 부를 둔다. 2.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의 일을 전용한다. 제28조의 4. 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에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1998년 9월 23일, 2004년 12월 31일 1.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55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제1심 사건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3장 지방법원 제19조, 지방법원장 1.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2.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호한다. 3.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4. 제26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의 일을 전용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30조, 부, 1. 지방법원의 부를 둔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2.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의 일을 전용한다. 제31조, 지원, 1.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의 지원장을 둔다. 개정 2001년 1월 29일 이 지원장은 판사로 보호한다. 3.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사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신설 1994년 7월 27일 오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의 불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년 1월 29일 6.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을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의 일을 전용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2001년 1월 29일 제31조의 가정지원에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판결,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1999년 12월 31일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1.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과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가, 삭제 1999.12.31나 형법 제331조, 제332조,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와크강 미소죄에 해당하는 사건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 제1항, 제2항의 미소죄에 한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라. 병역법 위반 사건, 마. 특정 범죄과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세제1항, 제5조의 내제1항, 제4항, 제5항, 제1항, 제4항에 해당하는 죄의 한한다. 에 해당하는 사건, 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라.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라.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 라.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년 1월 29일 1. 삭제 2005년 3월 24일 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3조. 시군법원 1대 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에 관할 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인의 판사를 2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2.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다만 카사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4. 제34조. 시군법원에 관할 일시, 군법원은 다음에 사건을 관할한다. 5. 개정 1994년 7월 27일 1.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1. 5. 화해, 독총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호적법 제79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2제 1항제 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3제 1항제 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즉결심판한다. 제35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등기소, 1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이 소장은 법원소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완다. 개정 2001년 1월 29일 3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에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4장 가정법원 제37조 가정법원장, 1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2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호한다. 3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 보호 및 호적에 관한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4제26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의 일을 준용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38조 부, 1가정법원의 부를 둔다. 2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의 일을 준용한다. 제39조 지원, 1가정법원 지원의 지원장을 둔다. 이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신설 1994년 7월 27일 3제31조 제2항, 제5항 및 제2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의 지원의 일을 준용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 1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0년 12월 31일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료 가사비송 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1.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 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중 제28조 제2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년 1월 29일 1. 삭제 2005년 3월 24일 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제5장 행정법원 제40조의 2 행정법원장, 2행정법원의 행정법원장을 둔다. 2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호한다. 3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물을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4 제26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의 일을 준용한다. 제40조의 3 부, 2행정법원의 불을 둔다. 2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의 일을 준용한다. 제40조의 4 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4편 법관 제41조 법관의 임명, 1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판사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2조 임용자격, 1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허위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용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판사는 다음 각 허위일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성제 1항 각 허위의 규정한 이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42조의 2. 예비판사, 1판사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예비판사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판사로 임용한다.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허위일에 2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판사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예비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예비판사는 각 극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4. 예비판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부수는 따로 법률로 정하되 판사에 준한다. 5. 예비판사가 근무 성적에 불량한 경우에는 면제시킬 수 있다. 6.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입원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42조의 3. 직무관한의 제한 1제42조 제1항 각 허위 재직기간을 동산하여 7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6.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건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로하지 아니하다. 7. 이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7. 3대 법원장은 각 극법원의 업무 처리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의 4 삭제 1999년 12월 31일 제43조 결격사유 다음과 거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4조 보직, 일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2. 이사법 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고위직에 있던 자 중에서 보안다. 3. 제42조 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전용한다. 제44조의 2. 근무성적의 평정 1. 대법원장은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임기, 연임, 정년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판사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45조의 2. 판사의 연임, 이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 발령으로 연임한다. 이 대법원장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는 연임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판사의 연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법관의 신분 보장, 1법관은 탈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년 1월 21일 입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47조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창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 징계, 일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이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49조 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 외의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일 제50조 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에 파견근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에 성지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51조 휴직 1. 대법원장은 법관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또는 국내외 법률연구기관, 대학 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요양 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 이내에 범위 안에서 기간을 청하여 병역법에 의한 징집이나 소집의 경우는 그 복무기관의 만료 시까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제 1항의 경우에 휴직기관 중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 겸임 등 1.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회의 직, 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 에 포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2.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고에게 것을 지급한다. 제5편 법원직원 제53조 법원직원 법관 이외의 법원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 사법부저관 일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부저관을 둘 수 있다. 이 사법부저관은 다음 각 회의 업무 중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동법이 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위 소송비용액,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 독촉 절차, 공시 최고 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위. 2. 민사집행법 동법이 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위 집행문 부여 명령 절차, 채무부리행자명부 등재 절차, 재산조회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 재소 명령 절차, 3.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 신청 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사법부 저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부 저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 심청을 할 수 있다. 4. 사법부 저관은 법원 사무관 또는 등기 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 주사부 또는 등기 주사부 이상 직급으로 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 5. 사법부 저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 54조의 2. 기술심리관, 일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55조 및 디자인 보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년 9월 23일, 2004년 12월 31일 3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에 합의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사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년 3월 24일 오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그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의 3. 조사관, 일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2조 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3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4조 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 집행관, 일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1995년 12월 6일 이 집행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1995년 12월 6일 3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년 12월 6일 사죄 사망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년 12월 6일 제6편 재판, 제1장 법정 제56조, 개정의 장소, 일공판은 법정에서 일을 행한다. 이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재판의 공개, 일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영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제1조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3제1한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일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일을 행한다. 이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0조, 경찰관의 파견 요구, 일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61조, 감치 등 1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감치 또는 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 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4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 절차에 속행을 명할 수 있다. 5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6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 법정의 용어, 일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이소송 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제63조 준용 규정,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4조 법정 경위, 일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법정 경위를 둔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이 법정 경위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3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정 경위로 하여금 소송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1995년 12월 6일 제2장 합의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합의의 방법, 일합의 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 1. 수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액, 순차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액,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3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2설이 분립되어 각설이 과반수에 이루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 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1장 법원행정처 제67조 법원행정처장 등 1법원행정처의 처장과 처장을 둔다. 2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3처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과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4처장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처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법원행정처의 법원행정처장 비서관과 법원행정처처장 비서관을 둔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6법원행정처장 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법원행정처처장 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68조 임명,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69조 국회 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 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제71조 조직 1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 사문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3법원행정처장, 차장, 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 조사, 심사, 평가 및 홍보 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증명과 사무분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년 3월 30일 사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시설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시설서기관, 공업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시설부이사관, 시설서기관, 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1995년 3월 30일 오실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외 사물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장 사법연수원 제72조 사법연수생, 1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6년 12월 12일 이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 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원은 직원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2조의 2.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물을 연구, 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3조 조직 1. 사법연수원의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이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물을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부원장은 원장을 보조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물을 처리하며 원장이 과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사법연수원의 사법연수원장 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 비서관을 둔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5. 사법연수원장 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 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안다. 개정 1994년 7월 27일 제74조 사법연수원장 등 1.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안다. 개정 1996년 12월 12일 이사범연수원 교수는 다음과 거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안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1996년 12월 12일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6년 12월 12일 사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 2. 교수의 지위 등 일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 이하 전임 교수라 한다. 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전임 교수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하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3. 전임 교수의 정년은 판사의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조를 제외한다. 중법관은 전임 교수로 본다. 4. 전임 교수의 직명과 이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의 3. 초빙 교수, 일변호사 자격,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이 있는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빙 교수로 이명할 수 있다. 이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수의 이명 절차와 이명 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의 4. 교수요원의 파견, 일법원 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 5.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일사법연수원의 교육의 기본 방향, 교과과정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인연으로 함여연임할 수 있다. 3. 사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 사무국, 일사법연수원의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 사무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2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3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완다. 개정 1996년 12월 12일 사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6조 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제77조 조직 1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이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8조 원장 등 1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1999년 12월 31일 2005년 3월 24일 입법관이 아닌 자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신설 2005년 3월 24일 3교수는 법원부의사관, 법원서기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안다. 4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79조 준용규정, 제75조의 규정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일을 준용한다. 제80조 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법원도서관 제81조 조직, 1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이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의사관으로 보안다. 3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8편 법원의 경비 제82조, 법원의 경비, 1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1994년 7월 27일 3제 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부칙 제3, 1992호, 1987년 12월 4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원,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일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제1항의를 제3조 제3항의로 한다. 이각급법원 판사정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 제2항의를 제5조 제3항의로 한다. 3법 간 의보수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 1을 제46조 제2항의로 하고 별표 중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사법관 징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오집달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6변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대법원 판사과를 대법관으로 하고 제35조 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칠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 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팔관이 절차의 한민사분쟁 사건 처리 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구한법위원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제2항 중 대법원 판사의를 대법관으로 하고 제15조 제3항 중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 제4항 중 제54조 제2항 제54조의 2 및 제54조의 3을 제58조 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회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 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가름하여 이 법에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헌법재판소법 제4017호 1988년 8월 5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법원 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내지 11 생략 부칙 가사소송법 제4300호 1990년 12월 31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법원 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결정 명령을 심판 결정 명령으로 한다. 제4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심판 결정 명령을 판결 심판 결정 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료 가사비송 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이생략 제조 생략 부칙 제4765호 1994년 7월 27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 규정 중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예비 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의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 2 제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 규정 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 제2장 제28조의 2 내지 제28조의 4 제3편 제어장 제40조의 2 내지 제40조의 4 제54조의 2의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삭 제2005년 3월 24일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1조 제1안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실행 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권한한다. 개정 2005년 3월 24일 제3조 시군법원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1조 제1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실행 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원 조직법 제34조의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 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 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로 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 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의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 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실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으로 본다. 2부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 사 및 제54조의 개정 규정에 실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부조관으로 본다. 3.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경위로 본다. 제6조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계속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45호 1995년 3월 30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집행관법 제52002호 1995년 12월 6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법원 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3항 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이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181호 1996년 12월 12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실용신환법 제5577호 1998년 9월 23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1 생략 입법원 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내제 1호 및 제54조의 두제 2항 중 실용신환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환법 제55조로 한다. 부칙 법관징계법 제5642호 1999년 1월 21일 1일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 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 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징계 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6084호 1999년 12월 31일 1일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년 3월 24일 2 경과 조치 이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법원 공무원 교육원장에 대하여는 제78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408호 2001년 1월 29일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관할에 관한 경과 조치 이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적용해 있어 해당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를 가정법원 지원 합의부로 본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디자인 보호법 제7289호 2004년 12월 31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법원 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내제 1호 및 제54조의 두제 2항 중 의정법을 각각 디자인 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제7402호 2005년 3월 24일 1일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사법부조 간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제54조 제2항의 사건은 제54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3. 조사관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조사관, 가사 조사관 및 소년 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 4. 관할에 관한 경과 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 조직법 중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5. 조사관의 관할로 인사합니다.